비즈투데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연구소에서 완성차 고객사 150여 명을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에서 트레일러 후방 주행 보조 시스템, 생체 신호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픽업 트롱용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등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22억 8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린 현대모비스는 이들 기술을 앞세워 북미 수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골프 브랜드 PXG와 협업해 만든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PXG 에디션을 내일부터 국내에서 한정 판매합니다. 이번 에디션은 삼성전자가 PXG와 세 번째 협업한 제품으로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골프 에디션, PXG 스트랩 2종 등 활용성과 소장 갑질을 높인 스페셜 패키지로 구성됐는데요. 이 중 갤럭시 워치 6 클래식 골프 에디션은 스마트 캐디 앱을 탑재해 전 세계 약 4만 개의 골프 코스 정보와 오토 샷 트래킹, 거리 측정 등 스마트한 골프 경험을 제공합니다. CU가 편의점 전용 소용량 밀키트 시리즈 편키트랩을 내놨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간정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춰 CU가 단독으로 선보이는 간편식 라인업입니다. 이달 초부터 편키트랩 고기 짬뽕 순두부, 소보로 탄탄맨, 철판 양념 순대, 떡볶음을 순차적으로 출시 중인데요. CU는 1인 가구를 겨냥해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구하기 어려운 메뉴 등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신규 브랜드 캠페인은 슬로건 가자, 우리에겐 제의가 있다를 공개했습니다. 이 슬로건에는 평범한 일상 속 갑자기 여행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여행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객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는 제주공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회사책 설명인데요. 제주항공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으며 오는 23일부터는 총 4편으로 구성된 캠페인 영상도 TBCF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슬로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